같은 회사에 있었거든요, 기획사에. 연기를 시작한 그냥 완전 색싹일 때부터 봤는데 저랑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왔다고? 네, 외투를 두고 왔어요, 거기. 아, 진짜? 그거 뭐야? 그거 뭐야? 형. 뭐 보시래? 촬영 끝난 기념으로. 형, 접시가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이거만, 이거 두 개만 좀 넣어주세요, 손 좀 씻고 오게. 뭐, 뭐야, 형? 넣어놔요, 넣어놔요, 일단. 알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참, 참 정리 잘하셔. 일단 이삿날에 왔고요. 그때부터 자기 집처럼 튼튼하게. 그나들기 시작하더니 너무 자주 와서. 그리고 저는 또 손님이 오면 침대가 협소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제가 자고 침대를 내주거든요. 아, 진짜? 저는 안에서 보는데. 어머, 어머. 얘 집이야, 내 집이야? 그러니까. 진짜? 월세를 네가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을. 뭐 마실래요, 맥주 줄까? 어제 속초에서 끝난 거야? 네, 속초 막철. 할만했어? 네. 오. 자, 고생하자. 자,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 맛있는데? 새우젓 넣은 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저 한 번 다른 거 해야겠다. 육수가 해물 베이스의 향이 나는데, 약간? 맞죠? 맞지. 새우젓 들어와야 돼. 아, 그러네. 응.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아, 마케오젓 때문에. 너무 좋은 레시피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하셨네. 메칼. 메코메칼. 메칼. 아, 메칼. 정말 한밭집 유모님처럼 본인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정말 한밭집 유모는 수밖에 안 먹죠. 그렇지. 먹어, 먹어. 야, 먹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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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라이데이.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